김경광은 조선정기의 문신이다. 분관은 광산으로 자는 의경 또는 휘경, 호는 서정이다. 서석 김국광의 동생으로 중종 때의 훈신 김극피배 아버지이자 김명륜의 할아버지이다. 시호는 공안이다. 아버지는 사원부감찰을 지내고 사후증 의정부영의정 광성부원군에 주증된 철산이며 어머니는 대도호부사 김명리의 딸 증정경부인 안동김씨이다. 고려조의 관료였던 그의 가게는 증조부 김약체가 조선건국에 참여하여 관직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 이후 그의 할아버지 김무는 요절하고 아버지 김철산은 사원부감찰에 이르렀다. 1441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서로 출사하여 교도를 역임했다. 교도로 재직 중 1453년 식련문과에 전과 23인으로 급제하여 예문관 한림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이후 세조를 지지하였고 세조 즉 이후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통사랑행 예문관 검열로 춘추관 기주관을 겸하여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후 사원부 감찰 정원 병조자랑 정랑 장령을 역임하였고 1460년 북쪽 오랑캐 낭이승합이 변방을 침략하자 도체차사에 임명된 원수 신숙주의 종사관으로 여진족 토벌에 출정하였다. 이때 건주의 여진족의 지도자 이만주의 일파를 크게 격퇴하는데 공을 세워 이력 5계급 특진하여 통훈대부에 승진되고 군기감정에 임명되었다. 그 후 다시 당상관인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동부승지를 거쳐 우부승지에 오르니 그때 형 국광이 호조판서로 세조의 은총이 두터웠는데 임금이 모자를 벗기고 꽃을 꽂아주며 그대가 벼슬은 형보다 낮으나 현량한 것은 형보다 낮다. 하고 술을 권할 만큼 총애를 받았다. 1463년 승정원우 승지 1465년 호조참판을 거쳐 1466년 평안도절도사 개성부윤을 지내고 다시 평안도절도사의 적임자가 없자 주변의 천거로 다시 평안도절도사로 나가 변방을 방비하였다. 1467년 예조판서 겸 위금부사가 되고 1468년의 문과의 상시관이 되어 시험을 주관하였다. 1469년에 예조판서 겸 5위 도총부 도총관이 되었고 겨울에 성종이 즉위하자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귀국 후 1471년 성종의 즉위를 지지한 공로로 순성명량자리공신에 노쿤되고 광성군에 책봉되었다. 1475년 명나라에 파견되는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우참찬 좌참찬 세자 우빈객 좌빈객을 지냈다.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사후 증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이금부사에 추증되었으며 공안의 시호가 추서되었다. 신도비는 대제학 홍기달이 지었는데 홍기달은 그에 대한 인물평을 하기를 몸은 하나로 되쓰이는 것은 백가지여 들어오면 재상이요 나가면 장수로다 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